사람은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감각을 타고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타고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776년에 국부론을 저술한 그런 경제학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와 같은 변별할 수 있는 지각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가짜 국회의원, 가짜 구청장, 가짜 도지사, 가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가짜 기초단체장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고 특히 4.15 총선과 관련해서 진위, 국회의원의 진짜와 가짜에 대한 부분들은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오는 4월 23일 날 인천연수월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정언한 바가 있는 투표관리관이 대법원의 신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한국사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과 제가 받은 교육은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참담합니다. 맹백한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되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로를 할보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사당을 점검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양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사회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불법 부정선거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이준석과 하태경류의 일부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은 여전히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갑론, 은박을 하는 부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넘게 이 문제를 대단히 진지하게, 충실하게, 제가 살아온 방식들을 아주 성실하게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볼 때 그것은 맹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주어진 선택은 이와 같은 불법 부정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덮지 않고 까발릴 것인지 아마 이 부분이 남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의 손을 또 저의 통제력을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마음을 상당히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진위 여부를 국민들이 가리는데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낳아서 자란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뿐만 아니고 또 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나라 득택에 지금까지 자식들을 키우고 괜찮은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는 큰데 저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 지방선거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시의회의원 그리고 4.15 총선 그리고 2021년도 4.7 보궐 서울시장 선거, 2020년 3.9 대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석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80% 정도의 분석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모든 선거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률만 달리해서 전국의 모든 수천 개가 넘는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광역시의원이 탄생하고 구청장과 시장 군수가 탄생하고 그리고 바로 도지사가 탄생하고 광역시장이 탄생하고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사실이 온 천하에 맹백하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갓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초미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이 이처럼 완전히 조작된 선거로서 모든 권력자가 선출된 과정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문제 또한 결국은 모든 것이 제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능에 치우치지 않고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인지 진짜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